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뭐부터 정복해야 될까요? 바로 시제를 정복해야 되는데요.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시제만 잡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 시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헤드피피, 과거 완료인데요. 특히 문어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헤드피피 문장이 아주 잘 나와있는 Finding Nemo, Monsters Incorporated 이 영어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이 페이지는 Finding Nemo, Nemo를 찾아서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잘 보면 헤드피피가 나와있어요. 점프, 이게 뛰다 점프하다죠? 그런데 이렇게 이디를 붙이면 피피형이 되고 헤드 다음에 점프, 이렇게 피피형이 붙어있는데 여러분, 이런 헤드피피형은 도대체 영어에서 왜 쓰는 걸까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줄줄줄 말을 할 때 그 과거에 일어난 순서가 있겠죠?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A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C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A라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라는 일이 있었어. 처럼 일어난 순서대로만 말을 하면 그냥 과거형어로만 말해도 돼요. 헤드피피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C를 먼저 말할 일이 있어요. 실제 일어난 거는 C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내가 C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A라는 일과 B가 있었어. 처럼 말하는 그 순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헤드피피를 써요. C라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이미 A랑 B라는 일이 있었어. 헤드 이게 어디서 왔죠? 가지다라는 뜻의 have 여기에서 왔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건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경험을 갖다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헤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미 했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헤드를 쓰는 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이 페이지를 읽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니모를 찾아서의 한 장면인데 여기 니모 아빠랑 친구예요. 니모를 찾아서 왔어요. 그 니모라는 물고기를 찾아서. 그런데 여기가 치과, 병원인데 이 치과로 오려면 물고기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치과의 어항에 니모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 펠리칸이 이름이 나이저인데 얘가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이저, 이 펠리칸이 즉, Marlene Marlene은 이 주황색이고 And Dory, 파란색 이 두 물고기를 To the dentist's office 치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But when they got there 그들이 도착했을 때 They discover that Nemo was gone 도착했을 때 Nemo was gone 니모가 갔다는,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니모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 없네? 사라졌네? 어디론가 가버렸네?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죠.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When nobody was looking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Nemo had jumped into a pipe Nemo가 had 가 있죠. 그 전에 어떤 일을 갖고 있었냐면 이 Marlene이랑 도리가 오기도 전에 그 전에 had 가지고 있었어요. jumped 점프한 일을 into a pipe 파이프로 점프한 일을 valley to the ocean 그 바다로 이어져 있는 파이프로 점프한 일이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Nemo was gone Nemo가 사라졌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Nemo had jumped Nemo가 이제 점프해서 들어갔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을 할 때 Nemo가 사라졌던 걸 발견한 그 시점 이전에 이미 파이프로 뛰어들었죠. 파이프로 점프를 했으니까 딱 갔을 때 어? 사라졌네 없네 이렇게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는 순서를 Nemo jumped Nemo가 점프했어요. 그 다음에 Nemo was gone Nemo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헤드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Nemo가 사라졌어요. 그 전에 이미 파이프로 뛰어든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헤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헤드 피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의 일을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바꿔 말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이거는 몬스터 주식회사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One day Sully saw a door on the scare floor. 얘가 이름이 Sully예요. 그리고 Sully saw a door. Sully가 a door. 여기 보면 문이 있죠. 한 문을 봤어요. On the scare floor. 이거는 이 Sully가 일하는 그 회사의 한 층을 말을 하거든요. 막 겁주는 일을 하는 그 몬스터들의 회사라서 그 회사에서 어떤 한 층에서 문을 본 건데 Boo Came a voice from the door. Boo 라는 목소리가 came 왔어요. A voice 그게 어떤 목소리로서 왔어요. From the door. 그 문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A little girl had snucked through. 여기 보면 또 헤드 피피가 있죠. 어린 소녀가 had snucked through. 그 전에 이미 그 문 밖으로 이제 살며시 기어 나왔어요. 이런 뜻인데요. 이 snuck 같은 경우는 sneak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몰래 살금살금 빠져나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snuckers 라는 그 신발 알죠. snuckers 이게 이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몰래 몰래 빠져나오기 좋게 아주 가벼운 운동화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snuck 이거는 sneak 그 몰래 몰래 나오다 라는 단어의 과거이자 또 피피언 과거 분사형 이에요. 그런데 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어난 순서대로 말을 했으면 헤드가 굳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소설을 원어민들이 이것부터 일어난 순서대로 쓴다면 a little girl snuck through 헤드 없이 만약에 헤드 없이 a little girl snuck through 어린아이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boo came a voice from the door boo 라는 소리가 문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썼다면 헤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다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말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말했고 그것보다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 처럼 말할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이 헤드피피가 어려운 이유가 영어를 읽다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설에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소설이 일어난 순서대로 쭉 쓰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끔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일이 많기 때문에 헤드피피를 볼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전에 아이가 문 밖으로 나온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나요? 왜냐하면 부우 무슨 소리지? 여자아이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왈료 하면 학창시절에 진짜 어렵게 배우는데요. 대과거 이런 말을 저는 배웠던 생각도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어민들이 왜 쓰는지 그리고 영어책에 왜 자주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마지막은 Toy Story 3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잘 보면 집이 있고 쓰레기 더미가 있고 이 안에 우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When Andy's mom cleaned his room 장난감들의 주인 이름이 Andy 인데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Andy의 엄마가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할 때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어요. 엄마가 생각했어요. The bag of toys was garbage. 그 장난감 넣어져 있던 봉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쓰레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So she put it out on the curb. 그래서 이 장난감 봉지를 on the curb. 인도가 이거 차도가 있잖아요. 사람 다니는 길 여기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를 Curve 라고 해요. 돌이 이렇게 나있고 도로보다 살짝 높게 있어서 여기 위에 사람이 다니잖아요. 이 부분을 Curve 라고 하는데 도로변에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장난감이 들어있는 이 봉지를 도로변에 놓은 거죠. 쓰레기처럼. 그리고 우디는 그 장난감 봉지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디가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래서 자기 친구들인 장난감들을 구하려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우디가 창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의 친구들을 rescue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보면 헤드 피피가 나와있죠. 멘트 같은 경우는 의미하다 의도하다 라는 뜻의 mean의 피피형 이에요. 앤디가 그 전에 이미 약간 얘네들을 버리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 엄마가 그냥 모르고 버린 건데도 이 장난감들은 아니 앤디가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야. 오해했던 내용이고 나중에 앤디는 실은 장난감들을 소중히 생각해서 봉지에 따로 넣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해였다 라는 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헤드피피가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부분까지 같이 읽어봤네요. 네, 오늘은 영어책을 같이 읽으면서 헤드피피 정복해봤어요. 어려운 문법용어 전혀 없이도 원어민들이 왜 쓰는지 원리로 배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영어 전체 내용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자라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